2, 3, 40대 백신 예약률이 예상보다 낮아서 방역 당국이 걱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왜 안 맞으려 할까? 댓글 보니 이런 이유였는데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과장된 우려도 있었지만요. 부작용이 생겨도 정부가 책임져주지 않을 거라는 불신이 컸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국가가 치료라도 해주지만 부작용 생기면 인과관계 따지면서 나물라라 할 거라고요. 백신 없는데 예약하면 뭘 하나, 접종 주기 오락가락 하는 걸 보니 믿을 수 없다. 역시 정부 불신이 컸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상과제인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해선 인센티브보다 더 중요한 게 정부 신뢰 회복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